제 꿈이 명강사라는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명강사 최고의 가정을 우리 서교수님의 추천으로 내어주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고존사의 원조 치아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으면 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8기 개강식 때 제가 두 번째 졸업 여기 수료를 하고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근데 8기 라는 우리 8장은 무한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8기에 오신 우리 후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 껄껄껄거리고 죽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내가 그때 할 걸 그때 내가 그분의 추천을 받을 걸 그 시간에 내가 올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